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분위기 좋게 바다를 보러 왔는데 그 광안리 수변공원 왔습니다 부산 어 근데 참치가 너무 땡기는 거 있죠 바로 앞에 해바라기 1식 네 참치집이 있더라구요 3층에 위치 있구요 와 여러분들 진짜 참치 맛이 정말 끝내줌 집이에요 하 네 뭐 정말 그 사회적 지위가 높으신 분들이 좀 많이 찾아오시는데 어 굉장히 맛있구요 3층에 위치 있기 때문에 광안리 바다뷰가 바로 한눈에 보입니다 와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한번쯤 한번 참치를 맛보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어 부산에서 정말 최고로 맛있는 참치집 같아요 네 식감도 좋구요 어 한번 오신 분들은 계속해서 오십니다 어 단골 위주 장사이기 때문에 떠내기가 없습니다 와 보이시죠 광안대교가 바로 한눈에 보입니다 이야 포장도 가능하니까 수변공원에서 돗자리 깔고 뭐 맛있는거 드실거면은 참치 포장해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꼭 한번쯤 이용 바라겠습니다 습기다시도 정말 잘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